안녕하세요 오늘은 불닭볶음면이랑 타코야끼를 같이 먹어볼거에요 요거는 타코비 타코야끼에서 베스트 박스로 시켰습니다 기대되요 잘먹겠습니다 음료는 카모마을 릴렉스입니다 지금 들리는 소리는 고양이 밥먹는 소리에요 또 공기의 소스 치즈 오리지나 매운맛 치즈 갈리치즈에요 치즈 음 치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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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웅 웅 웅 웅 웅 웅 웅 웅 자자 확실히 타코오키가 매운맛을 많이 없애줘요 매운맛 타코오키 매운맛 하나? 맛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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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은 있는데 입이 너무 작아서 같이 먹기가 너무 힘들어요 잘 좀 먹은거 같았enges 나중에 먹으면 좋습니다 란퍼라 란퍼라 잘 먹으면 좋겠어요 고풍숫지 너무 맛있다 맛있다. 맛있습니다. 아 너무 맛있어 마지막 한입 마지막 한입 후식을 가지고 왔구요 후식은 정말 먹어보고 싶었던 배스킨라빈스 엄마는 외계인 초코볼을 가져왔습니다 요거는 해피마켓에서 주문했구요 가격은 기억이 안나요 그리고 저기서 고양이들 둘이 싸우고 있어가지고 조금 시끄러울 수 있지만 이해 부탁드릴게요 얼려왔고 그냥 먹어볼거에요 pozyüt Arkansas 먹고보고 Bunn malưa Lots of 이건 아직 정말 Jingle 잠깐만 이거 정말 음~~ 맛있당~~ 음~~ 진짜 몰치저스랑 완전 다른 맛입니다 음~~ 어린것도 맛있당 음 진짜 맛있는데 음 덜 달아서 물리는 느낌이 전혀 없어요 음 너무 맛있다 음~~ 역시 이거다 이거 엄마는 애기인 저랑 먹어보고 싶어서 아이스크림을 가져왔습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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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짭짤한 맛이 있어서 맛있어요 맛있당 음~~ 좀 비싸서 이번이 마지막이다 이러고 샀거든요 또 살 것 같아요 아이스크림 음~~ 아이스크림 음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음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아 2 아 2 아 2 2 1 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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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고루 오....... 아.. 뭐해... 아... 차가워 우으으으으음 음... 우윽 아.. 아... 음... 다음날이 진짜 맛있어요 그럼 새탕 안녕하세요 오늘은 무파마 컵라면이랑 마파두부 덮밥을 준비했습니다 냉탈 식단이에요 유통기한 지난 컵라면 선지 1주일 된 두부 2주일 된 패니버섯 유통기한 지난 소스로 만들었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그래도 맛은 있어요 라면이 끓고 있어서 오늘 진짜 조합 이런거 모르겠고 빨리 먹어야 되는 것들부터 가져왔어요 맛있다 라면이랑 겉밥은 안 어울려요 그냥 먹는거에요 그만해 진짜 진짜 잘 먹었네 쯔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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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는데? 맛있는데?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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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고향들 한꼬 더 먹으면 화장실 가요 진짜 똥매러 진짜 똥매러 안먹을래 흠 흠 흠 흠 흠 살짝 느끼합니다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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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흥 흠 흠 흠 흠 캤 흠 한 마리가 저기서 신나게 화장실을 보고 또 다른 한 마리가 뒤에서 또 자꾸만 같이 살 것이지 그렇네요 알고 저러는 것 같아 뭐 아는 거야 흙 흙 흙 흙 헉 헉 헉 헉 헉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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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나지 않습니까? 오늘은 딸기 과자 신상들을 다 가져왔고요 좀 빠른게 있을 수는 있는데 최대한 많이 모아왔습니다 요거 다 리뷰해볼게요 잠시만요 여기 정리하고 올게요 일단은 하나하나 소개해드릴게요 오예스 딸기 치즈케이크 몽쉘 생크림 케이크 스트로베리 카스타드 스트로베리 베리베리 엘라워 빼빼로 스트로베리 포키 딸기 빈츠 프로마쥬 샌드 에이스 딸기라떼 키커 딸기 요거는 이마트에서 구입했고요 이렇게 두개는 GS25 편의점에서 구입했고요 카스타드랑 몽쉘은 GS 슈퍼마켓에서 구입했습니다 GS25에서 구입한 두가지 먼저 먹어볼게요 오예스 딸기 치즈케이크 너무 궁금했어요 음 음 음 음 음 음 음 맛있다 음 으 짠 베리베리 엘라워 요 엘라워가 딱히 더 쿨해요 귀여워 찌 mamy 콩나물 딸기맛으로 만들면 additional 맛이지가 않을까 알아요 이런 시리얼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름이 기억이 안 나요 맛있고 나쁘지 않아요 맛있다 맛있다 키코 딸기 상큼한 딸기 크림이 들어있어요 짠 이렇게 생겼습니다 화장품 맛이 납니다 고기 이상해 요거 빼빼로 스트루베리 포키 딸기 먹어볼게요 그럼 과자 색깔이 달라 고기 이거부터 먹을게요 포키부터 hormig 소음 하루베리 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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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슬리는 맛입니다 거슬려요 음 정말 거슬리네 음 음 맛이 없어요 실패 빈츠 빈츠 딸기 프로마주 오 빈쿵빈쿵 음 음 음 음 음 맛있다 그래도 약간 크림치즈에 꼬리꼬리한 그런 맛이 나고요 이게 개체인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요거랑 키커보다 훨씬 맛있습니다 그냥 봐도 맛있어 꼬리꼬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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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꼬리꼬리트합니다 음 샌드 에이스 딸기 라테 라테 라고 하니까 다 중간에 크라운산보 냄새 크라운산보 냄새 크라운산보 좋아요 천잎은 별로였는데 먹을수록 괜찮네요 맛있다 맛있네 맛있습니다 그 다음 GS 슈퍼마켓에서 공판 요 두개 도끼미안 이렇게 왜 잘못한거지 이렇게 생겼습니다 도끼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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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베베베베베베 소를 그냥 왜 약간 쓴맛이 나지? 깻잎 배추 장, 빈출 샌드에이스 딸기 오에스 딸기 치즈 케이크 요거 베리베리 엘라워 만 사서 드세요 다른건 요렇게는 맛있었습니다 실패가 너무 많아서 오늘 좀 속상하지만 나머지 아이들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거 먹으면서 이거 먹으면서 마무리할게요 여기가 더 맛있게 먹어요 이 영상은 제가 볼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